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미국에서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왼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언론들에서 주장하는 총기 규제는 한국분들이 생각하는 총기의 완전한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NRA의 로비를 받고 총기 산업의 로비를 받고 있는 것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들에게 총이 필요하다는 것, 자신의 생활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권한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총기의 완전한 몰수와 총기의 미국 사회 전체 총기의 완전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장탄수 열발 제한 아니면 탄창을 빨리 빼서 못 끼게 하는 블랙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돌격소총 금지 같은 그러한 일부적인 총기 규제 그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완전 총기를 몰수하고 미국 전체의 총기를 완전히 없애서 한국 같은 총기 금지 국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총기 규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돌격소총, 기관총, 자동소초, 자동화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발 소총, 리볼버, 볼트 액션 총알 한 발만 있어도 한 명 죽일 수 있고 총 하나만 있어도 수백 명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총기 난사범이 사람을 많이 이번에 라스베가스 사건에서 많이 죽였습니다만 사실 훈련되고 더 전문가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미국에 이렇게 4억 정의 총기가 있으면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아주 적게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에 총기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총기 사망자 중에서는 총 맞아서 죽을 짓하는 나쁜 놈들도 들어있고 조용하게 혼자 생을 마감하고자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팩트들이 모여서 그런 총기 사망자 사고를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 총기가 뿌려지고 총기가 사용되고 생활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수치 중에 아주 적은 비율이고 그리고 실제 생활 가운데 총기로 이렇게 특별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죠. 사고가 일어나서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총기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범죄자들 외에는 자신이 죽기로 마음먹고 인생 다 포기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총기를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가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기 규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법을 이미 어긴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건데 법을 어기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총기 규제법을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킵니다. 장탄수 10발 그리고 탄창 바꿔 끼지 못하기 블랙 버튼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사격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애시당초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메스슈팅, 메스컬 같은 이렇게 대량살인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사람이 그런 합법적인 총기 규제는 지키지 않죠. 이미 총 자체가 불법으로 구한, 불법적으로 만든 그러한 총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합법적인 총기 규제는 범죄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총기 규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갖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대응 방법을 무력화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실질적으로 범죄를 이런 사이코패스의 막가파 범죄를 막는 그러한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불가능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한적인 규제 가운데 자동화기 규제 같은 경우에 이미 미국에 뿌려져 있는 자동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자들은 합법적인 규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동화기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규제를 해봐야 합법적인 소지자들만 영향을 받고 범죄자들은 자동화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소총 규제 같은 것이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기관총을 가져야 되는가 왜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격소총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거 필요 없다 권총 하나만 자기 셀프 디펜스 개인 방어를 위해서는 그런 총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1대1로 만약에 범인 1명 들어와서 1대1로 만난다면 권총 하나로만 여러분 대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 범인이 3명, 4명 이렇게 복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총 권총 한정으로 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돌격소총이 필요합니다. 소총이 있어야만 3명, 4명 이렇게 여러 명이 권총을 들고 집에 침입했을 때 아니면 그들이 권총 말고 다른 소총 들고 만약에 침입했을 때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격소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격소총 규제를 해서 볼트 액션 총만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샷건만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총기 규제라는 것 애시당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총기를 완전히 규제를 해서 한국처럼 총기가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총기를 없앨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들만 무장해제시키고 범죄자들은 여전히 총기를 들고 날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한 총기 규제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는 그러한 그냥 깔짝깔짝거리는 그러한 총기 규제가 이야기 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는 대량 총기 난사라든지 대량의 비극 이런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총기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라든지 뉴욕주 같은 이란 대도시에서 총기 난사범죄가 더 끊임없이 일어나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에서는 탄창도 열발로 제한하고 있고 권총 손잡이도 잡지 못하게 돌격소청을 이렇게 변화, 개조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블랙버튼이라든지 그러한 규제 장치를 갖고 있지만 정작 범죄자들은 그러한 합법적인 총기 규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열발로 제한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에스당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라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그런 모든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총을 준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만 총알이 주어지고 한 발만 쓸 수 있는 총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여러 명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을 먹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막아야 되는 것이지 사이코패스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정한 것을 어떻게 총기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 총기를 직접 가지고 생활해 본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RA에서 주장하듯이 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으로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미국의 구조이고 이미 총기 자체가 생활화가 되어 있고 총기 자체를 완전 몰수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 과거에도 과거에는 자동화기도 허용되어 있었고 범프 스톡도 허용되어 있었고 다 지금도 지금도 그런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이러한 메스 슈팅 그런 메스커가 대량 난사, 대량 살상이 전혀 없었는데 2000년 이후, 그러니까 190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근래로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대량 살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미국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총기 그리고 지금도 있는 총기들의 총기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보단 사회가 병들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 왔고 과거에는 아예 이런 규제 자체가 없었었는데 그 규제가 점점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오면서 더 많은 그러한 사건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총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총기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오발사고라든지 그러한 내가 총기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구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총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총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사격장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총을 쏘는 곳에 가서는 엄청나게 안전하게 총을 다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총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한국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기 규제 자체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결코 총기 난사를 막을 수 없고 그러한 총기 규제 방법들은 아무런 총기 난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합법적 총기 소지자들만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무장해제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또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날개달자였습니다.